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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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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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 말고. 끊긴다고. 왜 끊기지?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예 안 돼. 됐다. 이게 인간구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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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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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와우 아니 자꾸 끊기잖아요 연결됐다 안됐다 오케이 오케이 진정 진정 아아 영훈이 너의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영훈이 사랑해 내가 결혼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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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떻게 지내셨음요? 우리? 우리 안 피곤해요 우리 안 피곤해요 어떻게 지내셨음 영어로 뭐야?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음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음요? 네 잘? 오케이 오케이 머리 왜 잘하는거야? 머리 왜 잘하는거야? 저는 오늘 머리가 지랭이에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예 아무튼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네요 우와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나 라이빔 왜 이렇게 살아? 아 여러분이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너 어디야? 여기야? 어머 가고 싶은 나라? 일본 사람이에요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여기요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저요? 일본 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 저 일본이 저 일본 가보고 싶죠 나 솔직히 저 일본제 그거거든요 뭐라 해야지 그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이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일본 지하철은 그냥 섭렵함 일본 되게 좋은 거 같아 일본 되게 좋은 거 같아 일본 분위기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 그 놀 때 되게 친절하시고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비싸잖아요 택시 같은 거 맞아 조금 비싸 기차 같은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감독님이 잡고 그리고 핸드폰이 오늘 채팅 폭발이다 폭발 너무 많다 체포 체포 체포다 체포 널 체포하겠다 와 재미없다 어? 블랙슬란 스포티파이 투나잇 스트리밍 아 스포티파이 뭐 나오려나 처음 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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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투나잇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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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 해봐 예 예 아 아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과연 어느 분이 저희가 총 23분이었나 1차 합격자분이 근데 이번에는 과연 몇 분이 통과를 하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저희는 여러분이 2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2라운드를 가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1라운드에 10라운드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은 3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2라운드를 가득하셨습니다 왜냐면 누구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봐봐요 노래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 몇 분에서? 시간. 진짜 모르면 가만히 좀 써. 그냥 지금 7분. 한 2분 정도 더 있다가 합격차 발표할게요. 소통 좀 해봅시다. 너무 빠르다. 읽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센, 우리는 여기. 너무 빠르다. 좀 해봅시다. 네? 저희 그거. 그냥 여보세요? 저 먼저. 얘 말하고 있잖아. 야, 혼나해? 쏘리 쏘리. 용언언니? 좀 해봅시다. 주말이 그립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나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I can do whatever I want. 파란 파란 터진 칸. 뭔가 쉬웠는데요, 저런? 오케이, 주디씨. 아, 저희 저번주에 토요일날 행사했잖아요. 근데요? 네. 그런데요? 행사했는데요. 팬분들 만났잖아요. 우리 행사 본사람, 여기 행사 본사람은 다 이거 손들기. 전. 다 손들겠지? 영어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퍼포먼스는 우리 행사 본사람. 행사 본사람 우리. 오버, 오버. 드디어 저희 오버 안무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버, 오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오버 안무를 봤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떠셨는지? 어떠셨는지? 사실 바뀐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어땠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퍼포먼스 처음에 퍼포먼스 그래서 저희가 뭐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댄스는 아마도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리고 이제 많이 변했죠 뭐 생각하셨을까요? 뭐 생각하셨을까요? 저희도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보통 프로그램에 대신 대천사람 어떠셨나요? 그냥 메리미 메리미말고 결혼은 결혼은 생각이 없고요 어떠셨냐고요 그것만 대답하시라고 그것만 대답하면 돼 완벽했어 진짜? 어디? 라고 저는 읽었어요 오케이 I love you too 완벽했어 내 이름은 위즈니 위즈니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타코 먹고 싶어요 타코 맛있겠다 자 이제 발표 오디션 발표 한번볼까요? 합격자 발표를 우리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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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해볼까요? 두근 움직인 손을 잡아 랩미댄스 이거는 내가 안무 했잖아 손을 잡아 랩미댄스 두근두근 커진 랩미댄스 손을 잡아 랩미댄스 귀엽다 손 잡아 두근두근 커진 랩미댄스 제가 랩이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랩 아니에요 그냥 나에겐 랩이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을 잡아 랩미댄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디션! 2차 오디션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디션 알누셔멘스 캔디 데이터스 who passed 세컨드 라운드 예스 여러분 화면에 나을자 디알 뮤직 글로벌 오디션 첫번째 첫번째 2차 합격자 두두두두두두두 브라질이 브라질이 당신은 미션에 통과하셨군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통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로 빠리빠리빠리빠리. 두 번째 합격자. 보여주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리아나노스. 리아나노스. 콩그라쥬레이션. 콩그라쥬레이션. 파트라 바잇. 파트라 바잇. 오, 좋아. 리아키의 보니스 파트라 바잇. 자, 세 번째. 이어서 발표해 드릴게요. 세 번째 합격자입니다. 인디아스. 슈리알레이션. 콩그라쥬레이션. 인도뿐이. 콩그라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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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과연 몇 분이나 통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다음 분. 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못하군요. 셀리 파우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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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긴 파트요. 끝이에요. 다섯 번째? 끝입니다! 끝이에요! 네 분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이 합격자. 네 분이 합격하셨어요. 네 분이 합격하셨어요. 네 분이 합격하셨어요. 레아, 쉬리아, 랭카, 켈리포우나, 그리고 가브리엘라. 오! period! 와우! 다들 기억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3차 오디션이 또 있네요. 3차 여러분, 이렇게 블랙스한 다섯 번째 멤버 오디션의 길이에요. 이렇게 험난합니다.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3차까지 보셔야 이제 저희와 멤버로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3차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 합격자는 두 달 동안 한국에서, 마스크 꼭 잘 챙기세요. 한국에서는 마스크 꼭 잘 챙기게 하셔야 돼요. 네, 제발. 마스크 꼭 잘 챙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라운드 합격자는 한국에서 열리는 두 달간의 트레이닝을 겪으면 서로 겪고 그리고 세 번째, 두 달간의 트레이닝과 경쟁을 거치고 단 한 명이 합격자는 거 같습니다. 되게 바르시다. 영어로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내부는 지금 이대로 한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거에요? 한국에 와 계시는 거 아니죠? 한국에 이제 오시는 거에요? 저런 코로나 백신 맞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고 무사히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영어 한국에서 오시는 거에요? 아, 다시 도와주세요. 저 못 봐요. 알겠습니다. OK, good, good!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gente. As pessoas que passaram na segunda, no segundo round vão ficar para a Coreia vão ficar 3 meses e o pessoal ele vai está treinando e vai ser uma competição. E no final de tudo a gente vai escolher apenas um candidato. É isso aí. Boa sorte a todos. Tchau! 떨린다 너무 떨리고요 두근두근 두근두근떨지는 빗 솜차달 렛 미 댄스 아니 이거 이것도 아니고 이거였어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이거 아니고 잼잼하는 줄 잼잼 진짜 내가 뭐만 하면 진짜 얼마나 아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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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행복해서 만나요 행복해서 만나요 행복해서 만나요 행복해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한국에서 만나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나중에 만나요 네 합격자분들한테는 개인 메일이 발송될거니까요 메일 확인해주세요 네 메일을 확인해주세요 네 메일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lógico 근데 아무튼 저희는 두 번째로 확인해주세요 제 메일을 확인해주세요 네 왜냐면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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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희는 여러분 잘생각해 잘생각해 여기 잘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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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한 거 뭔지 알아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다음 라이브 때 아니면 5월 컨텐츠에서 만나구요 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구요 Congratis Parabaiis Congratis Parabaiis 그러면 안녕 할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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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